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무슨 마음으로 이곳에 왜 뒤돌아 떠나지 못하나 따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슨 운명으로 여기에 무슨 숙명으로 이곳에 무엇이 그토록 애타게 붙잡나 내가 선택한 길을 왜 여기에 뭐하는 거야? 우두커니 서서 넌 밖으로 나가서 지원해 난 여기 도창을 맡을게 떠나지 못하나 언니가 뭘 맡아 도무지 알 수 없는 일 내가 한 목소리 하잖아 안 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여기에 우두커니 서서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나 방송실 문 딱 걸어 잠그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한 수경아 그렇게 물어 둬마 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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